한방에 해결을 지켜주실 스프라이트 샤워구조대의 리노 강소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우리 강소라씨도 우리 왼쪽 한번 자 그럼 이제 강소라씨께서도 올라오셨던 만큼 우리 스프라이트 샤워구조대의 멤버 전원을 무대에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현씨와 바비씨 올라와주세요. 자 우리 세분이 조금 가까이 붙어서 앞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신청 물총축제 스프라이트 샤워구조대와 세분이 모두 한자리에 서셨습니다. 자 지금 손에는 여러분을 더욱더 상쾌하게 만들어진 스프라이트를 들고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요. 자 이번에는 우리 스프라이트를 앞으로 쭉 뻗어서 한번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보기만 있어도 상쾌하게 여러분의 가슴속 볶을 끝에 쓰면 스프라이트 샤워구조대와 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 우리 구조대의 세분 우리 또 촬영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이번에는 왼쪽에 우리 팬분들을 한번 바라보고 정신차려합니다. 자 다음은 스프라이트 샤워구조대와 세분과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려고 할텐데요.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. 한 분 한 분씩 오늘 스프라이트 샤워구조대와 함께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우리 강소라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? 어 네 안녕하세요 강소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lay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스프라니 이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우리 스프라이트 샤워구조대의 세분이 함께 오셨는데요. 자 우리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 세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제3회 신촌 물촌 축제는 어쩐 일로 오셨는지 우리 리더이신 강소라씨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요새 날씨도 덥고 너무 끙끙하고 한데 저희가 스프라이드 샤워로 무더위를 싹 날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더위로부터 탈출시켜드리기 위해서 세 분이 오셨군요.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스프라이드 샤워 구조대라는 명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구조대인지 우리 바비씨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 감사합니다.